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토픽은요 재료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재료와 관련돼서 신문 기사를 한번 훑어볼 건데요 여기 지금 let's look at the picture 여기 사진 한번 보세요 여기 다양한 컬러에 어떠한 것이 있는데 이게 뭘까요 여러분 어떤 친구는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어떤 친구는 무슨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거는 만져보면 거칠거칠한 이런 패브릭 직물이에요 천 같은 종류인데요 오늘 이런 천 같은 거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입고 있는 옷 이런 것들이 다 패브릭인데요 이러한 재료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읽고 문장별로 한번 공부를 해봐요 Let's read the story paper, plastic, metal, clay, and cork have something in common they are all materials and made from matter remember matter is a solid, liquid, gas, or plasma plastic can be molded into objects and shapes like a milk container or a toy paper is made by pressing fibers together to create books or napkins glass material makes windows and plates can you describe how a material is used? 이러한 스토리였습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문장별로 학습을 해봐요 아까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죠 paper, plastic, metal, clay, and cork have something in common 여러분 페이퍼는 당연히 아는 단어죠 종이에요 종이 자, 플라스틱 우리 한국말로 플라스틱 플라스틱 이러잖아요 예를 들면 페트병이나 여러분이 갖고 노는 장난감 같은 것들 이러한 형태가 있는 플라스틱 종류 그쵸 그러한 종류 우리가 플라스틱이라고 부르고요 다음 metal metal이라는 거는요 금속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여러 가지가 있겠죠 메타라면은 약간 소리가 쨍쨍하는 소리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금속일 수가 있고요 약간 우리가 뭐 냄비 금속 그 냄비나 이러한 이러한 종류의 것들을 우리가 금속이라고 해요 자 clay clay clen clen клeta c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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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종류의 재료로 우리가 cork라고 얘기를 합니다. have something in common. 같이 공통적으로 같은 어떠한 것이 있대요, 여러분. 한마디로 종이나 플라스틱이나 금속이나 차릉이나 cork 같은 것들을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they are all material. 그거에 대한 정답이네요. all materials 다 같이 재료입니다. 그 재료이고요. and made from matter 물질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뭘까요? 물질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remember, 기억하세요. matter is a solid, liquid, gas or plasma. solid, 아시죠, 여러분. 솔리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플라스틱이나 금속 같은 거는 딱딱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solid, 고체라고 부르고요. 고체를 조금 열을 냈어요, 조금 지글지글 했어요. 그럼 그것이 예를 들면 얼음을 녹이면 물이 되죠. 그걸 liquid라고 하죠, 액체. 그쵸? 녹았고요. 물을 또 더 지글지글 거려요. 불로 지글지글 거려요. 가열을 시켜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물은 날라가죠. 안 보이죠. 수증기가 되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gas라고 부르죠. 어머! 그 gas를 더 지글지글 불러요. 불로. 그 공기를 더 해요. 그러면 그것이 또 열을 받으면 플라즈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더 높아질수록 마지막 단계가 플라즈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플라스틱 can be molded into object. 플라스틱. 아까 말했던 플라스틱은요. 우리가 가열을 시켜가지고 틀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네모난 모양을 만들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동그라미한 모양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플라스틱 can be molded. 틀에다가 넣어가지고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into object. 어떤 물질, 물체. and shapes.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하트 모양을 만들 수 있고요. 뭐 길쭉한 모양을 만들 수 있고요. 울퉁불퉁한 모양을 만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플라스틱. okay. like a milk container or a toy. 그쵸. like 어떤 것처럼 밀크 용기. 그쵸. 밀클 같은 그 우리 밀크 넣잖아요. 우유 넣을 때 그 통. 그 통이 종이 말고 그 통을 우리가 플라스틱이라고 하죠. 그러한 용기를 만들 수 있고요. 또는 a toy. 아 인형도 만들 수 있다. 여러분 터닝맥 카드. 터닝맥 카드 그거 다 플라스틱이에요. 아시죠? 왜냐? 그거 우리가 어떠한 틀에다가 그걸 녹여가지고 그렇게 모양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플라스틱인 거죠. 다음. paper is made. 아 종이는 만들어졌대요. 어떻게? by pressing fibers together. 파이버. 선생님 파이버가 뭐예요? 이럴 수 있죠. 여러분 파이버라는 거는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 있잖아요. 그 옷에 있는 그 안에. 그 안에 있는. 이게 뭘까요? 이 안에 있는 이 성분. 여기 있는 것이 우리가 파이버라고 해요. 여러분. 이 옷을 이루고 있는 그 것이 파이버예요. 예를 들면 이 옷이 만약에 티셔츠면은 면이겠죠. 면. 카튼. 그렇죠. 그러면 면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목도리가 뭐 여우털이에요. 그러면 그 여우털이 그 섬유. 파이버이겠죠. 파이버 is together to create books or napkin. 그 책이나 또는 래프키는 만들기 위해서 그 섬유들. 이러한 걸 만들기 위해 섬유들이 잘 이렇게 눌러준 거예요. press fiber. 섬유로 눌러가지고 우리가 종이를 만들었다. 이 뜻이죠. 그쵸. 어떠한 종이입니까? 재활용한 종이를 보면요. 그 섬유들이 눌러진 자국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냐고요? 눈을 엄청 크게 뜨고 종이를 아주 가까이 보세요. 그러면은 그 파이버 섬유가 뭉쳐진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그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사는 그 종이팩 같은 거 보시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음. glass material makes windows and plates. glass material은요. 유리예요. 유리 material. 유리 재료는요. 유리 재료는 makes windows and plates. 그 창문이랑 접시들을 만든대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창문 보세요. 그것들이 다 glass라는 거고요. plate. plate라는 거는 접시죠. 그 유리 접시. 그 유리 접시가 바로 그 재료가 유리라는 거였겠죠. Can you describe how a material is used? Can you describe? 설명할 수 있나요? 묘사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있나요? 뭐에 대해서? How a material is used? How. 어떻게 a material. 그 재료가 사용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나요? 라고 끝났네요. 스토리가. 우리가 오늘 배웠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은 오늘의 신문기사는 완벽하게 이해가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한번 같이 랩법으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봐요. Number one. Fill in the blank after you read the article. 자. 여기 한번 look at the picture. 오케이. Is that a paper or napkin? 어. 랩핑 같기도 하고 약간 좀 빤빤해가지고 종이 같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가 오늘 뭐라고 배웠죠? Material. 재료예요. Material. 오케이. 자. Material 관련된 스토리. 다시 한번 문제로서 정리 한번 해봐요. A. Paper, Plastic, Metal, Clay, And cork. Something in common. 아까 말했던 그 재료들은요. 다 같이 공통점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 공통점이 가지고 있다. 자, H로 시작한 단어. 뭐였죠? 해, 해, have. 그쵸? 다 같은 공통점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B. Paper is made by 음 fibers together to create books or napkin. 아까 책이나 napkin을 만들기 위해서 그 섬유지를 누름으로써 우리가 종이를 만든다고 했겠죠. 우리 종이 나오니까 이거 종이 같네요. 그쵸? 자, 누른다는 단어, P로 시작한 단어. 뭘까요? 자, 푸, 푸, pressing. 그쵸? 우리가 섬유를 팍팍팍 눌러가지고 종이가 따란! 완성이 된 거예요. 오케이. C. The material glass은 windows and plates. 유리라는 거는요, 우리가 말했죠? 유리, 이렇게 창문, 창문이나 플레이트, 접시를 만든다고 했어요. 자, 그거와 관련된 단어, 뭘까요? makes죠. makes라고 할 수 있고요. 또는 create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세 가지의 문장이 있는데요. 각각 문장에서 정확한 문법은 뭔지 한번 훑어봐요. 자, matter in a solid, formed, form to form means something is unchanged. 자, 여기 문장에서는요, 여러분, 주어가 일단요, 동사 이전까지를 우리가 주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동사는 뭐예요? means죠. 의미하다는 거죠. something is unchanged. 뭔가가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배웠어요. 그럼 거기 전이니까 이거겠죠? matter. matter인데, 물질인데, 물질인데, in a solid 음, 자, 고체 형태를 이루는 물질이라고 배웠죠. 고체 형태, 자, solid 형태, 형태는 명사죠. noun이죠. 그럼 여기서 noun인 건 뭐예요? formed예요? form이에요? to form이에요? 정답은 당연히 form이죠. form이라는 것은 형태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matter in a solid form이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겠죠. be, a gas expand. 자, gas, 기체는요, 점점점점 팽창하고 커지죠. to feel space,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점점 커지죠. 여러분, 그쵸? 예를 들면 풍선을 생각해봐요. 여러분, 풍선을 불잖아요. 불수록 점점 커지잖아요. 그쵸? 그 뜻이에요. 점점 커진다. like air, 공기같이, 공기, feeling a jar, feel a jar, to feel a jar. okay? air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병을 채우는 공기같이, 이제 우리 기체 같은 것도 점점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커진다고 배웠어요. like air, air, air를 점점 그 한 병을, a jar, 병을 채우는 공기같이, 라는 채우는 이란 뜻이에요. 채우는 이란 뜻이 되기 위해서는요. air가 명사잖아요. 그럼 명사 뒤에 ing가 돼야 되는 현재 분사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feeling이 돼야 돼요. okay? okay? 여기서는요. 현재 동사 원형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요. to feel이라는 거는요. 투부 동사죠. 그러니까 정답은 ing가 되어 있는 feeling이죠. okay? 자, 마지막. c. plasma. 플라즈마는 아까 기체를 더 과열하면 더 불로 때우면 그게 플라즈마가 돼요. is to create, creating, be creative from a guest. 자, 플라즈마 여기서 힌트는요. 일단 플라즈마 다음에 뭐예요? is죠. 플라즈마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is, to, guest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to, 자, create가 creating이니까 be creative일까요? 핵심이 is였어요. 아, 그럼 플라즈마는 뭐 뭐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to 다음에 be creative가 돼야 되겠죠. 왜? 플라즈마는 혼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guest, 기체를 통해서 가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불에 집혀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be creative가 돼야 되는 거고요. create는요. 자기 혼자서 create가 되는 건데, 여기의 의미와 조금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creating이라는 건요. ing니까 이거는 지금 만들어지는 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투부 동사가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to 다음에 be 동사가 원형이 돼가지고 be created가 정답이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material, 재료와 관련된 스토리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스토리 만나봐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오브지고 xu allowed. 아까